염물을 드린 손길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국 애족하는 이 모든 일에 돈이 부족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채우시옵소서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총들의 가정경제가 창대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성도들이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부여한 교회가 되어서 땅까지 주님의 이름과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구주 예수 크리스도 연애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 신혼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이 땅에서 목숨 다이 헌신하고 충성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총들에게 모든 이 땅의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 지여다 아멘